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던 그것입니다. CPU 가성비 비교표 6월 버전이에요. 5월 버전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게 되었는데요. 5월에 뭐가 출시됐었죠? 네 인텔 10세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10세대 출시되고 제가 일단 CPU를 바로 샀어요. 사서 여러 모드에 물려보고 테스트를 하느라 시간도 좀 딜레이가 됐고요. 제 값만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리뷰, 국내 리뷰 다 찾아보고 그것까지 어느 정도 적용해서 이 정도면 크게 오차가 없을 거다 싶은 값을 다 넣어서 만든 표가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AMD의 3100이나 3300X도 추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CPU를 고르고 싶을 때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딱 가성비 좋아보이는 거 쏙쏙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드는데 고생 좀 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잡살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표를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아참! 가격 기준을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가격은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이고요. 실제 구매는 이 최저가 기준으로 사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가 가격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잡살 그만두고 한번 표를 보면서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선 하이엔드 CPU급에 속하는 애들부터 뭉쳐서 보도록 할게요. 8코어급에서 16코어급까지입니다. 3950X는 여전히 16코어 32스레드로 가장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게이밍 가성비는 영 좋지 않아요. 게이밍 가성비는 사실상 3800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고 3700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CPU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게임도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많은 스레드로 인코딩, 렌더링 그 있잖아요. 3렌더링 CPU 위주로 하는 거 혹은 영상 편집, 음향 편집 이런 거 할 때 인코딩 할 때, 내보내기 할 때 그때 최적화되어 있는 CPU예요. 대용량 파일을 내보내기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짧은 영상을 편집할 때는 강추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많은 스레드로 멀티 성능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만원 가까이 내렸어요. 6월은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어요. 어차피 이 라인업 보면서 가성비 너무 따지긴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 작업에 다중 스레드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이 CPU 좀 비싸더라도 사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건 넘어가고 인텔 신제파만 보도록 하죠. i9-1900K와 10900입니다. 연원 같은 경우에는 10코어 20스레드예요. 근데 기본 클럭이 매우 높습니다. 올코어 부스터가 10900K가 4.8 그냥 10900이 4.5예요. 그렇다 보니까 코어 숫자가 적은데 불구하고 꽤나 출중한 멀티 성능을 어느정도 보여줘요. 그리고 캐시가 20MB 캐시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이 좀 뛰어나요. 근데 이 정도 CPU를 순수 게이밍에 쓰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죠? 그리고 10900K는 지금 물건이 국내 물건이 쇼트 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들고 있는 분도 다들 소량은 들고 있어요. 몇 개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그다 보니까 가격을 지금 마음대로 형성시켜놨네요. 이거 달러가 기준으로 보실 때 국내 판매가는 70만원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87만원이에요. 거의 20만원 가까이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당장에 사는 건 비추천을 들고 싶습니다. 무조건 최고의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조금 더 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1차에 2차 물량이 거의 다 완판이 나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고 이걸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10900 어때요? 10900은 56만원 57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둘이 30만원 차이나요. 실제로 게이밍 성능도 얼마 차이가 없고 멀티 성능도 10% 정도 남차이 밖에 안 나요. 싱글 성능은 깡클럭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10900K 아니더라도 그냥 10900도 렘 오브를 빡빡하게 때려준다면 실제로 이 두 놈의 게이밍 성능 차이는 매우 근접합니다. 캐시 용량이 같고 클럭은 게임에 은근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게임은 메모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 왜 자꾸 10코어짜리를 게임만 얘기하느냐 사실 멀티스레드 성능을 본다면 아무래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임 성능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10900K는 가성비가 별로지만 10900 노말은 3900하고 비교했을 때 멀티 성능이 생각보다 크게 안 떨어지고 싱글 성능은 조금 더 앞서고 게이밍 성능도 앞서니까 3900을 보시는 분들 3900 대시 10900 노말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메인보드 가격도 생각외로 싸게 나왔거든요. Z490 그래서 10900 노말은 한 번 사볼만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강력 추천해주지 않을게요. 10900K는 비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젠 3900X도 한 번 보죠. 3900은 가격을 조금 더 내릴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내가 왜 그 얘기하냐면 지금 지금 19900 노말이랑 3900이랑 각이 너무 근접하거든요. 실제로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할 때 그리고 그 작업이 멀티스레드 성능을 사용하긴 하나 풀로 다 쓰지 못하는 경우 그때는 3900보다 1900이 더 유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죠? 포토샵 라이트룸 그리고 프리미어 풀로 쓰더라도 그냥 단순 프리뷰나 아니면 화려한 효과를 넣고 용량이 크기보다 효과가 많아지거나 자막이 많아질 때 아니면 편집을 많이 잘라서 붙일 때 그럴 때는 19900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900은 일단 가성비 좋은 멀티스레드 성능 제품으로 추천을 하나 만약에 어도비 계열의 작업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은 19900 노말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놈 일단 녹색으로 칠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10700K와 10700 노말을 보겠습니다. 이 10700K는 저도 두 개나 샀거든요. 19900K와 함께 게이밍 성능이 발군이에요. 아닌데 19900K랑 비교하니까 4% 차이 나는데 노말로 보시면 사실 이 4% 차이가 맞고요.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죠. 이놈은 램오버와 CPU 오버를 어느 정도 높게 찍어주면 한 2% 차이까지 근접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138% 쯤 되고 얘가 140% 쯤 되겠죠. 그렇게 아주 근접해보기 때문에 50만원 채 안 해요. 아슬슬하게 사실 50만원 정도는 주고 사야 되는 건 맞는데 게이밍 게이밍 그리고 10900이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오버클럭을 할 거다. 하시는 분한테는 10700K 사볼만 하다 생각해요. 심지어 저 CPU는 지금 메모리 오버가 매우 잘 되는 편에서 메모리 컨트롤가 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Z490 20만원대 중반 메인보드 사고도 레모리 오벨로 4000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오버 5.0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겠어요. 가격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대신 10700노마를 추천하겠습니다. 야 얘는 더 차이가 나는데 K가 안 나서 CPU 오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게임에서는 CPU 클럭은 4.5만 넘어가면 생각외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리고 얘 올코부스터가 10700K와 10700노말이 너무 근접합니다. 밑에 살짝 볼까요? 얼마 차이 나죠? 0.1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버 안 하고 쓰시는 분 꽤 많잖아요. 램은 XMP 적용하고 그런 분들은 이 10700노말 제품이 꽤나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무려 7만원 가까이 싸거든요. 7만원 가까이 싸고 발열이 높지 않은 만큼 CPU 클럭에도 좀 덜 신경 써도 됩니다. 공랭 대장급 달아주면 전력자 해제 정도 버텨줘요. 거기에다가 램오버 해서 쓰시면 나름 가성비도 잡은 괜찮은 게이밍 머신이 되겠죠. 그 뒤에 9000C를 쭉 볼게요. 넣어줍시다. 일단 가성비 3위권에 들어가는 제품이 한 개도 없어요. 게임을 보든 멀티 성능을 보든 사실 총합으로 했을 때 3위권에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9900을 사든 9700을 사든 저는 비추천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싸고 괜찮게 오버되는 메인보드는 전반 품절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CPU를 굳이 이 돈 주고 살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안 내렸어요. 9세대 제품인데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잘 봐요. 9900 가격이 오히려 올랐죠. 9900 노말도 거의 똑같습니다. 9700 만원밖에 안 내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18,000원인데 9700 노멀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진짜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7 i9 9000 시리즈 생각하시는 분들 다 패스하세요. 그 다음은 라이젠 3700하고 3800을 한번 볼게요. 3800은 딱 봤을 때 야 이 전체 가성비 2등이네 괜찮네 사면 안 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3700이랑 비교해서 잘 봐요. 메리트가 있나요? 게임의 성능 1% 차이 안나 멀티 성능 5% 차이 안나 싱글 성능 2% 차이 안나 멀티 성능에서만 그나마 요거는 그래도 의미 있는 차이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6만원 더 줄 만한 의미 있는 차이입니까? 아니죠 5% 가지고 6만원 더 주겠다고? 잘 생각해봐요. 산수만 해도 당연히 아니라는 생각이 팍 들겁니다. 무조건 3700X를 가세요. 현재 시점에서 3700X는 8코급 CPU에서는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 성능도 마찬가지고 게이밍 하이엔드에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꺼졌을 때 마찬가지고 미들급 그래픽카드 꺼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가성비 1위 두 말 다위에 할 거 없죠? 얘가 돈을 생각한다면 베스트 픽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녹색 칠해놨는 쪽에서 사시는 걸 가격 추천드리고요. 녹색 안 칠해놨지만 또 하나 추천하자면 17,000K까지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이엔드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메인 스트림 CPU들 어? 메인 스트림 아닌데 퍼포먼스인데 잘못 적었네요. 두 번째 퍼포먼스 CPU 요 놈들은 6코어 12스레드 혹은 6코어 중에서 오버컬러기 가능한 제품을 여기에 포진시켜놨습니다. 가성비 순위로 보면 여전히 3600이 모든 면에서 1등입니다. 미들급 그래픽카드 달든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달든 렌더링 인코딩하는 멀티 성능을 보든 3600이 가격을 2만원이나 더 내리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퍼포먼스급에서는 그 다음은 10400F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지금 2666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이거 가지고 렘오버 되는 보드를 사실은 않을까 하네요. 얘는 기본이 i7, i9과 다르게 2933이 아니고 2626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얘가 2933이었으면 조금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텐데 어찌 됐든 게이밍 성능 준수하고 가격도 초기 추시가 치고는 착해요. 22만원이니까 인테리인 걸 생각해보세요. 6호 12스레드를 22만원을 판다. 꽤 괜찮죠. 다만 이 10400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 섞여서 팔리고 있을 겁니다. 숄더링 제품하고 그냥 일반 썸물 받은 제품하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제품별로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건 넘기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지 3600X는 일단 비추천드릴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3700과 3800이 너무 근접해 있다. 3600X와 3600이 너무 근접해 있는데 얘네 가격이 5만원 차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다르지 않은 이상 3600이 가는 게 맞습니다. 3600X가 특별히 오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1600은 왜 또 비추천하느냐 1600이 초기 출시가가 너무 비싸요. 33만원 28만원입니다. 오버 안 되는 놈은 28만원이고 오버 되는 놈은 33만원인데 얘네 지금 랜더 잉커링 가산비는 3600하고 비교했을 때 택도 없이 비싸고요. 게이밍으로 봐서도 둘이 프레임 차이가 그리 크게 나잖아요. 아 물론 이 정도면 큰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3600에 끼워 쓰는 그래픽 카드는 보통 2060에서 2079 슈퍼이기 때문에 여기만큼 폭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1600K를 오버하려면 20만원대 중반대 보드가 필요하죠. 3600은 10만원짜리 보드에서도 CPU 오버 메모리 오버가 가능합니다. 특히 메모리 오버 했을 때 이 겹차는 매우 근접합니다. 거의 똑같이 질통으로 따라잡기 때문에 3600을 우선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인텔을 그래도 나는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신 분은 10400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오버를 안 하고 쓸 때는 10400도 꽤나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래픽 카드가 높지 않을 때는 게이밍 성능이 꽤나 출중하게 나오거든요. 2060까지는 진짜 잘 나와요. 3600 램오버 살짝 했는 거랑 비벼도 될 정도로 그래서 1400 혹은 360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픽은 3600으로 하겠습니다. 메모리 오버 쉽잖아요. 제 영상 보고 따라하면 아무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메인 스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 스트림에 9600 9500 오버 안 되는 애들이죠. 그리고 2700 이어가 들어가면 메인 스트림 맞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가 게이밍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멀티 성능은 메인 스트림급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넣었어요. 가격도 좀 비싸긴 한데 어찌 됐든 여기 넣었습니다. 그리고 3300X하고 3500X가 들어가 있어요. 9400하고 노말 3500도 있고 노말 3500은 이제 그냥 가습 1위라도 쳐다보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노말 3500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5만원이죠. 3300X가 정상 가격일 때 약 15만 5천정도 했습니다. 얘랑 3,4천원 밖에 차이 났어요. 지금 그럼 왜 16만원 해요? 물건이 없어서 그래요. 국내 물량 전부 쇼트입니다. 대전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더라고요. 어디 전화해봐도 물건이 없거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싸게 적어놓은 거고 이거 다시 15만원대까지 내려놓을 테니까 그렇다 치면 3,500은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왜? 게임에서 성능 차이가 꽤 커요. 7% 차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심지어 성능이 좀 낮은 그래픽 카드에서도 1% 넘게 차이 납니다. 1,2% 차이 나기 때문에 3,500은 살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멀티 성능도 3,300X가 좋고 3,300X가 좋고 그리고 신과 성능도 3,300이 훨씬 좋아요. 심지어 3,500X랑 비교해도 3,300이 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얘네 둘이는 매우 근접해 있긴 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신과 성능만 차이가 좀 나지 나머지는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나는 진짜 사야 된다. 뭐 나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3,500X를 보시고요. 나는 그래도 한 2주, 3주 기다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3,300X의 물량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3,300X를 사세요. 2,700 같은 경우에는 낮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 꺼졌을 때는 오히려 3,300X보다도 게임 성능이 안 나와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기에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지난달 대비 6만원 올라가지고 그냥 볼 값어치가 없고 9,6,9,5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 가격이 이걸 산다고? 뭐라고 할 정도로 경쟁사 대비 너무 비싸요. 경쟁사 대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얘들도 볼 값어치가 없고 뭐 이거 노말로 쓰면 그래도 9,600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3,500X나 3,300X 렘오버하기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노말로 비교해도 별채요. 렘오버하면 얘들이 훨씬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3,300X 하나만 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상가격으로 다시 물건이 풀린다면요. 당장 급하게 사실 분들은 3,500X를 사십시오. 자 그 다음 깐 보죠. 그 다음은 이제 엔트리 메인스트림 섞여 넣는 라인업인데 2,600 2,700 그리고 1,0, 1,0 이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1,0, 3,0 하고 1,0, 3,2,0 도 있긴 한데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1,0, 1,0 이거 어떤가요? 초기 출시가 시곤 나쁘지 않아요. 내장 그립팩이 있는데 15만원에 나왔어요. 뭐 그거 맞아. 나쁘지 않습니다. 9,100 처음에 나왔던 가격을 그냥 대체한 거예요. 얘가 4월달에 15만원에 했는데 지금 13만원 가격이 내렸죠. 왜 내렸을까요? 이놈 때문에 내렸습니다. 이놈이 그래도 4코어 8스레드라서 아무래도 게이밍 성능도 9,100 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고요. 멀티 성능도 조금 낮고 싱글 성능도 조금 낮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 맞지? 여기서 보니까 10,100 하고 3,100 이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위에 거 봐봐요. 3,500 이나 3,300 이나 보세요. 어? 야 이거 가격 차이 별로 없는데 응? 뭐 지금 많은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게이밍 성능이 5% 차이 난다고? 응? 멀티 성능도 뭐야 이거 8%나 차이 나? 싱글 성능도 5%나 차이 난다고? 네 이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면에서 3,300X한테 뒤집니다. 10,100이 내장 그래픽이 있다는 거 빼고는 이기는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색칠은 칠해놨는데 3,100이든 10,100이든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거보다 뭐 가성비 좋다고 얘기하기 힘든 2,600이나 2,700 2,600X 3,400 2,400G는 다 패스해야 되겠죠? 결국 지금 녹색 칠해놨는 것도 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 살만한 게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00도 녹색 칠해놨지만 진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13만째 사야되는 분 빼고는 이거 사지 마시고요. 다 3,300으로 대동당렬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100F 하나만큼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여러분이 고사형 게임 하지 않을 때 8만원짜리 CPU로 나름 괜찮은 프레임을 보죠. 스타 롤 피파 또 뭐 있지? 덤파?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을 때 해야 할 때는 요거만 넣어도 충분하거든요. 요 놈만 살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은 다 패스하겠습니다. 싹 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200 2,200 뭐 이런 게 포즌에 있는 로우웬드 엔트리 급입니다. 요 놈은 요 놈들은 이제 내장 그래픽 있다는 것 빼고는 존재 존재 값어치가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딱히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이거 내장 그래픽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영화 감상 혹은 인터넷 간단한 사무작업 하실 분들 사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뭘 살까요? 음 나는 이제 3,200G를 사든 2,200G를 사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유가 되면은 3,200G를 사시고요. 나는 만원에도 아껴 딴 분 2,200G를 사시면 되겠네요. 사실 2,200G보다는 3,200G를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둘이 6,000원밖에 차이 안 나면은 내가 보기에는 3,200G가 낫지. 가성비 순위는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리얼 4코고 밑에는 2코어 4스레드라서 확실히 요새 인터넷 하거나 간단한 사무작업 할 때도 밑에 얘들 두 개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3,200G를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영상 자체가 21분이었는데 별로 길지 않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이엔드 CPU급들 얘네들은 게이밍, 인코딩, 렌더링, 모드 합친 가성비 1위는 여전히 3,700X가 차지했다. 2위는 3,800이지만 3,700이랑 비교했을 때 살만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실질적인 2위는 램오버 포텐셜이 좋고 게이밍에 강한 10,700이 실질적 2위로 봐도 무방합니다. 요 놈이 가성비와 무관한 멀티 작업용 1위는 3,900X고요.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포기하고 게임의 1위는 10,900K입니다. 요거는 변할 내용이 없는 사실이죠. 어찌 됐든 돈 신경을 쓰고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 갈만한 값어치가 있긴 해요.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 게이밍 렌더링 인코딩 모드 합친 가성비 1위는 여전히 3,600K 왠지 제가 AMD를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가격을 보면 얘네가 공격적으로 더 내렸거든요. 저번 달 대비 그래서 3,600K이 차지했고요. 신제품 10,400K이 출시하자마자 그래도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AMD가 조금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요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드 가격이 둘이 뭐 비슷비슷해요. 10,400K은 H460 좋은 보드나 좋은 보드라고 얘기했어요. 어설프고 쓰지 마시고 B460 평균치 되는 보드에서는 전력제한 해점해져면 뭐 클럭 떨어짐 없이 잘 버티기 때문에 서로 보드 가격도 비슷하고 CPU 가격도 비슷하고 취향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36백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10,400K 가도 돼요. 취향급 가세요. 자 메인스트림 CPU 한번 보시다. 게이밍 렌더링 인코딩 모든 부분 가성비 1위는 총합 1위는 3500이 차지하긴 했어요. 근데 3500 가격이 원래 3300이랑 매우 근접해 있었습니다. 3300이 너무 이상하게 올랐는 거지 국내 물건이 없어서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다 제끼세요. 3300X로 대동단계를 하세요. 물건이 들어오면요. 당장 급하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3500을 사시는 걸 3500X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3500 노말은 너무 여기저기에서 떨어집니다. 싱글 성능도 떨어지고 게이밍 성능도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머티 성능은 그래도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아무래도 만원 아끼겠다고 이 정도 프레임 손해보는 거는 오히려 손해예요. 가성비 비교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래픽 카드 성능 마이너스 음 그 아니 나누기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1060 슈퍼 사려고 하다가 2060 으로 바꿨죠. 그러면 2060 하고 1160 슈퍼 성능 차이는 20% 쯤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가 비용 얼마 줬습니까? 이건 뭐 30만원 정도 하고 얘는 45만원 정도 하죠. 15만원 추가 비용 줬어요. 그럼 1% 성능을 얼리기 위해서 대충 뭐 7,8천원 썼단 말이야. 맞죠? 7,8천원 근데 만약에 게이밍 성능이 뭐 3에서 6% 가까이 떨어지면 참고로 3300X와 3500의 게이밍 성능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20% 성능 올리려고 15만원 때려박았는데 거기서 뭐 평균 잡아서 4% 5% 떨어졌다 칩시다. 4%만 성능이 떨어져도 한 2,3만원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만화 아끼겠다고 CPU를 이걸로 골랐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00X로 대동당렬해라 라고 설명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 연원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할 제품이 없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록 녹색을 칠해놨지만 3100을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3300X 사라 그랬죠. 여기까지도 다 3300X로 대동당렬해라는 게 맞고요. 진짜 예산이 부족한 분은 그냥 9100F 픽을 하세요. 대신 9100F 쓸 때는 높게 봐줘도 1660 정도까지만 쓰시고 1650이나 아니 1650 슈퍼나 아니면 RX 570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크게 병목 없이 게임을 즐겨요. 마지막 로우 엔트리 3200 대동당결 딴 거 볼 필요 없다. 자 어때요? 내 말 나름 타당하죠?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 사람들께 도움이 됐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6월 월간 견적은 6월 10일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만 좀 물어보세요. 이제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